차오인 접니다 아 군복 핏이 여전하십니다 뭐야 바쁘다더니 야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차검 저 이제 차검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도검사님 부하가 아니란 말이죠 어 그치 아니지 복수도 끝났고 회사도 찾았고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나 하죠 그게 뭐든 저의 장면이 저의 장면이 그저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